이거 여러분들께 공유해줄 수 있는데, 평소에는 너무 떨렸어요 피씨 오픈누스카이 찍었을 때는 적응이 돼서 편안하게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씬을 준비할 수 있는 거네요. 자 그러면 이번에는 후잉골. 후잉골 번호를 한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후잉란더 아래에. ... 거의 다가U에. mentre 보면, 피셔맨. 피셔맨. 후잉골 민트사탕 아시나요? 그 브랜드 이름이 피셔맨인데. 그래서 키스 씬이 있다면 그걸 준비해달라고 합니다. 그러면 폰두군은 받은 적이 있는 건가요? 네, 그 다이 랍. 다이 랍. 그래서 그 다이 랍. 다이 랍. 그래서 키스 씬도 있지만 키스 씬 하기 전에 설탕도 얻어먹고. 왜? 그 저의 키스 씬이 있는데 키스 씬 전에 항상 여러분 스텝이랑 다들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이었어요. 밥을 먹고 만났던 경우에는 꼭 그게 필요하다고. 네,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폰두군입니다. 네, 그러면 바로 폰두군 번호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폰두군입니다. 우리 폰두군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